랩 한 방 펀쳐 다 휘청거려 해 뭐 아홉 날려 나의 엔터테인 이는 엔터테인 쇼핑몰의 앤에 맞춰 이는 엔터테인 여기서잇에 맞춰 지금 여기가 한 방 펀쳐 이제 한 방 펀쳐 이는 엔터테인드 한 방 펀쳐 한 방 펀쳐 네, 정말 기억에 많이 났는데요. 그때 아무래도 같이 함께했던 팬분들의 응원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또 다시 태국 팬분들을 만날수록 뜨거운 응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추가적인 댓글, 금방하는 정신에 수있어요. 매일 다섯번째에め지요. 우리는 교육을 공부했을 때, 우리는 교육의 문을 어디서 들 filmmaking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. 인터넷에 문을 잘 들었어요. 우리는 교육을 공부했을 때, 일반적으로는 모든 방안의 모의자 보고 싶네요. 그런데 다음에는 공부가 생활을 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Q. 나은 뇌의 관리 Q. 나은 뇌의 관리 Q. 나은 뇌의 관리 Q. 나은 뇌의 관리 네! 저희들이 숙소에서 생활할 때는 각자마다 역할도 있지만 각 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하고 정우는 청소를 하고 유타는 마크랑 같이 그런 분들을 맘에 들으면 좋겠습니다. 전 세계의 팬분들, 정말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항상 오랫동안 공연하는 게 저희입니다. 지금까지 H.T.D.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